해병대 1사단은 이번 수능을 치르는 울릉도 수험생들에 대해 숙식과 차량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를 우려해 지난 13일 여객선을 타고 포항으로 나온 울릉고등학교 수험생 21명은 수능 시험 전까지 해병대 청룡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인솔교사의 지도 아래 인근 오천도서관에서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수험생들이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